여행의 모든 조건 G3 대표이신 박경희 대표님 앞으로 나와주시죠. 소중한 SMG 김주련 사장님, 수식이사 바이아이 유민석 대표이사님 앞으로 나와주시죠. 이어서 대한민국 서울인테크 임동수 사장님 앞으로 나와주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수봉 인천주에 다니고 있고요. 사원 여행사와 인테리어를 변하고 있습니다. 오늘 갑자기 김정수 장로 소청을 받아서 여기 와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만나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영길입니다. CBNC는 제가 있는 일도 못했었는데 막상 알아봐서 보니까 너무 행복하고 아름다운 날씨였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지금 원장아이자 샬롱하고 갑니다. 샬롱 이랬습니다. 저는 사실은 CBNC는 아주 오래전에 활동했었고요. 넷째를 낳고 6년간 잠깐 쉬다가 이제 아이가 커서 다시 활동을 시작하게 되고요. 저는 주식회사 비아이이라는 문화 콘텐츠를 만들고 공급하고 일통하는 그런 사회적 결과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 쭉 활동할 수 있도록 많은 변화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지 않은 곳에 보내주시지는 않을 거라 믿으러 왔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애는 공공생활을 잘 하시는 일첩이고요. 부채사,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에 따라서 봤는데요. 읽어보니까 진짜 방언으로 읽을 때도 두 분이랑 많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여러분들 모습 보니까 다들 밝고 그런 고음 좋았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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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 차량을 통해서 이 연말인데 이 차량이 인기 인정 중에서 롤아노는게 놀아계의 전에는 따뜻한 단위의 공동을 여러분 통과의 연합체에서 선호만 질을 받고 우리가 축구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다음까지는 우리 가장 귀여운 우리 VIP 교원 5분을 위해서 우리 증정단장님들도 증정위장님들도 일어나주세요 앞에 심사님은 일어나주세요 심차게 환영의 박수를 지시겠습니다